영상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월 초면은 한 달 넘으니까 제가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2월 중순 정도면 화량을 맡을 것 같은데 3미터 80이니까 요가역대 방들이 보통 3미터 3미터 나오면 괜찮은 건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크죠 일단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가 큰 도로라 좀 오히려 큰 도로는 안전하긴 한데 좀 시끄러울 수는 당연히 있어요 차들 왔다갔다 하죠 근데 창이 또 두 개니까 그 정도 많이 어 네 여기는 반지하 빵입니다 반지하 왜 이렇게 요즘에 반지하만 찍는지 모르겠지만 음 여기도 반지하구요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뭐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반지하고 가격은 어 500에 35 입니다 500에 35 고 어 관리비는 9만원 이에요 9만원에 전기만 따로 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아까 방금 제가 지금 갑자기 손님이 좀 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어겁습니다 내가 내용이 암 leva다 Powell 방은 넓습니다. 줄자가 확실히 재니까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